미꾸라지는 그 자체로 다양한 상징을 지니며 꿈에서 미꾸라지가 나타나는 것은 특정한 심리적 또는 정서적 상태를 반영할 수 있습니다. 미꾸라지의 상징적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유연성과 적응력 미꾸라지는 물속에서 유연하게 움직이며 쉽게 환경에 적응하는 특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꿈에서 미꾸라지를 보는 것은 개인의 유연성과 적응력을 상징할 수 있습니다. 이는 현재 개인이 변화하는 환경에 잘 적응하고 있으며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대처하려는 마음가짐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복잡한 상황과의 대응 미꾸라지는 흙 속에서도 살아가는 생물로 복잡하고 어두운 환경에서 생존할 수 있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꿈에서 미꾸라지가 등장하는 것은 개인이 복잡하거나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음을 암시할 수 있습니다. 이는 현재의 상황이 복잡하거나 어려운 문제를 내포하고 있음을 나타내며 이 문제를 해결하려는 내적 갈망을 반영할 수 있습니다. 감정의 흐름과 직관 미꾸라지는 물속에서 자유롭게 움직이며 감정의 흐름과 직관을 상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꿈에서 미꾸라지를 보는 것은 개인의 감정적 흐름이나 직관적인 감각이 활성화되고 있음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는 감정의 변동이나 직관적인 인사이트를 중시하는 시점에 있을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2. 문원적 배경 미꾸라지와 관련된 문원적 배경은 이 생물이 꿈에서 가지는 의미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미꾸라지에 대한 문원적 배경은 문화적 상징과 고대 문원에서의 의미를 포함합니다. 한국과 동아시아의 상징 한국을 포함한 동아시아 지역에서는 미꾸라지가 상징적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국의 전통 문화에서 미꾸라지는 생명력과 건강을 상징하며 식재료로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또한 미꾸라지는 전통적으로 복을 가져오는 존재로 여겨지기도 합니다. 고대 문원과 상징 고대 중국 문원에서는 미꾸라지가 복과 번영의 상징으로 등장합니다. 특히 본초 강목과 같은 고대 의학 서적에서는 미꾸라지가 약용식물로 소개되며 건강과 장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문원적 배경은 꿈에서 미꾸라지가 가지는 긍정적인 의미를 뒷받침합니다. 미꾸라지 꿈에 대한 심리학적 해석은 꿈의 상징이 개인의 심리적 상태와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분석합니다. 꿈에서 미꾸라지가 나타나는 이유를 심리학적으로 분석하면 다음과 같은 해석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정적 불안과 복잡함 미꾸라지가 꿈에 나타나는 것은 개인이 감정적으로 복잡하거나 불안한 상황에 처해 있음을 반영할 수 있습니다. 미꾸라지가 어두운 환경에서 살아가는 특성 때문에 이러한 꿈은 개인이 현재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감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시사할 수 있습니다. 문제 해결 능력 꿈에서 미꾸라지를 다루는 것은 개인이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려는 능력을 갖추고 있음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미꾸라지가 물속에서 유연하게 움직이는 특성은 꿈을 꾸는 사람이 현재의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니고 있음을 상징할 수 있습니다. 내적 갈망과 직관 미꾸라지가 감정의 흐름과 직관을 상징하는 경우 꿈에서 미꾸라지를 보는 것은 개인의 직관적 감각이나 내적 갈망이 활성화되고 있음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개인은 개인이 자신의 감정이나 직관에 귀를 기울이고 이에 따라 행동하려는 의지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미꾸라지 꿈에 대한 실제 사례를 분석함으로써 이 꿈이 개인의 삶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사례 1. 복잡한 상황에서의 유연성 어시는 꿈에서 미꾸라지가 흙속에서 유연하게 움직이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현실에서 어시는 복잡한 업무와 다양한 문제의 직면에 있었으며 이 꿈은 그가 현재의 어려운 상황에 유연하게 대처하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미꾸라지의 특성은 어시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적응력과 유연성을 지니고 있음을 반영합니다. 사례 2. 감정적 불안과 갈망 B씨는 꿈에서 미꾸라지가 물속에서 불안하게 움직이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B씨는 최근에 감정적 불안과 갈망을 경험하고 있었으며 이 꿈은 그의 내면적인 감정 상태를 반영합니다. 미꾸라지의 움직임은 B씨가 자신의 감정을 처리하고 내적 갈망을 해결하려는 과정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사례 3. 직관적인 인사이트 B씨는 꿈에서 미꾸라지를 잡으려고 하다가 직관적인 인사이트를 얻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B씨는 최근에 중요한 결정을 내리기 위해 직관에 의존하고 있었으며 이 꿈은 그의 직관적인 감각이 활성화되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미꾸라지의 존재는 B씨가 자신의 직관을 신뢰하고 이를 통해 중요한 결정을 내리려는 과정을 반영합니다. 미꾸라지 꿈을 해석할 때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꿈의 맥락 꿈에서 미꾸라지가 등장한 상황과 맥락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미꾸라지의 행동, 위치, 그리고 꿈 속의 감정 상태가 꿈의 의미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개인의 감정 상태 꿈을 꾼 개인의 감정 상태와 현실의 상황을 고려하여 해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미꾸라지가 가지는 상징적 의미가 개인의 현재 감정이나 상황에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이해해야 합니다. 미꾸라지 꿈은 유연성, 복잡한 상황의 대응, 감정의 흐름 등을 상징하는 중요한 꿈입니다. 꿈에서 미꾸라지가 가지는 의미를 문원적 배경과 심리학적 해석을 통해 분석함으로써 개인의 내면적 상태와 감정적 갈망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실제 사례를 통해 미꾸라지 꿈이 개인의 삶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를 살펴보았으며 꿈을 해석하는 데 있어 중요한 유의사항도 제시하였습니다. 미꾸라지 꿈은 단순한 시각적 경험이 아니라 개인의 심리적, 감정적 상태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를 통해 개인은 자신의 내면적 갈망과 감정 상태를 더 깊이 이해하고 필요한 변화나 치유의 과정을 인식할 수 있습니다. 그릇마다 미꾸라지가 가득 담겨있는 꿈 재물과 돈이 생기고 잔치 준비로 먹을 것을 많이 장만하게 된다. 미꾸라지 잡는 꿈 꿈 해몽상 미꾸라지는 재물운을 상징합니다. 따라서 미꾸라지를 잡는 꿈은 돈과 재물이 들어오는 꿈이며 좋은 길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임산부의 경우에는 건강하고 똑똑한 사나이를 낳는다는 태몽으로 해석되기도 합니다. 미꾸라지가 용이 되어 하늘로 올라가는 꿈 번성, 부규를 뜻하며 무명인이 이략스타가 되어 세상의 이름을 날리거나 풀리지 않던 일이 결실을 보게 된 미꾸라지가 품속으로 들어오는 꿈 태몽으로 새댁은 곧 태기가 있게 된다. 미꾸라지가 몸 안으로 들어온 꿈 태몽으로 새댁과 부인은 머지않아 임신을 하게 될 짐적 남자가 이 꿈을 꾸면 사업이나 일의 기회가 찾아올 짐적 미꾸라지가 변해 비단 구렁이가 되는 꿈 작은 것으로 시작하여 큰 것을 이룬다는 뜻이다. 미꾸라지가 비단 구렁이로 변한 꿈 가난했던 사람이 부자가 될 길몸으로 영세업에 불과하던 회사가 기회를 만나 큰 기업체로 성장하게 될 것을 암시 미꾸라지가 빗줄기를 타고 하늘로 올라가는 꿈 국이 공명하고 입신 출세하게 된다. 행제, 재물, 입학, 승진, 당선, 합격 등의 길조이다. 지금까지 마음먹은 대로 소화성 취하게 된다. 뜻밖의 복운을 받는다. 미꾸라지를 잡다가 놓치는 꿈 저절로 굴러들어온 복을 자신의 능력 부족으로 놓치된다. 빗물 속에 미꾸라지가 용이 되어 하늘로 올라가는 꿈 보통 사람이 일약 스타가 되어 세상의 이름을 떨치게 된다. 입학, 승진, 당선 등의 길조이다. 집안에 있는 그릇마다 미꾸라지가 가득가득 담겨 있었던 꿈 목걸이나 재물을 암시하는 길몸으로 돈과 재물이 들어오고 잔치에 사용할 음식을 장만하게 될 짐조 미꾸라지 나오는 꿈 미꾸라지는 잠재된 능력, 숨겨진 능력으로 해몽이 되곤 합니다. 냇가에서 미꾸라지를 잡는 꿈은 자신에게 기회가 올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반대로 놓치게 되면 기회를 놓친다는 의미로 해몽이 가능합니다. 미꾸라지가 하늘로 승천을 하게 되는 꿈은 잠재 능력을 발휘하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논두렁에서 미꾸라지를 잡는 꿈 재물과 돈이 생기고 운수 대통하게 된다. 행재, 선물, 물품, 먹거리가 생긴다. 맑은 냇가에서 미꾸라지를 잡는 꿈 임산부는 똘똘한 옥동자를 안는 태몽이다. 행재, 재물, 식복이 생긴다. 미꾸라지가 마당에 질비하게 보이는 꿈 여러 곳에서 재물이 쏠쏠하게 들어온다. 행재, 재물, 식복이 생긴다. 미꾸라지가 망에 가득 차는 꿈 재물과 돈이 생기고 잔치 준비로 먹을 것을 많이 장만하게 된다. 돌아가겠다. 장案은